자 우리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오늘 지금 맘 잡고 왔습니다. 정말 여름방학의 계획을 내가 제대로 한번 짜줘야겠다. 그래서 그 전략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버그를 패치해 주겠다 해서 여름방학 버그 패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름방학 동안 대부분의 친구들이 공부하는 거 이런 거 내가 옆에서 많이 보잖아. 그러면 약간 좀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 대부분은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남들이 많이 하는 거 좋다는 거 그런 것들을 그냥 따라서 가거든. 그 중에서도 얘들아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타깝고 제발 그것만큼은 이렇게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 수능 영어랑 내신 영어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요거를 구분을 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수능 영어는 말 그대로 처음 보는 지문 낯선 지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문제 풀어서 이제 풀이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스킬이라던가 아니면 뭐 방법론적인 것들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 그럼 여기서 잠깐 지금 나 여름방학 때 문제 풀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목표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수능이야 내신이야. 뭐를 대비하려는 거야. 저는 수능이 아니라 내신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신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것도 남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지금 나한테 맞는 공부가 무엇일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혼자서 내가 나한테 맞는 건 뭐야 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좀 확신도 안 서고 잘 모르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기준을 드릴 건데요.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1학기 때 시험을 복귀를 해봐야 돼. 어떤 친구들은 싫은데요. 저 너무 생각하기 싫어요. 멘붕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멘붕이 왔다라는 얘기는요. 그만큼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안 따라줬으니까 멘붕이 왔겠지. 자 일단은 잘 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오늘 선생님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 부분이 보완이 되잖아. 그러면 진짜 다음 2학기 때 시험은 다를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결과 우리가 원하는 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분석을 하시고 나의 약점. 요거를 분석하는 그 기준을 드릴 건데요. 공통적인 것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공통적인 것은 우리 중등 영어랑 고등 영어가 다르거든. 앞에서 얘기했던 수능 영어, 내신 영어 달랐듯이. 그럼 이 둘은 또 뭐가 다를까. 요거 이제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등은 개념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반면에 고등 영어는요. 응용을 하는 것, 어떻게 배웠던 것들을 써먹을지를 물어보는 게 고등 영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를 예시를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이 예시를 크게 세 가지의 파트로 분류를 해봤어요. 근데 그 세 가지는 뭐를 기준으로 했냐. 일단은 시험 기간 때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학교 시험이 만만치 않은 그런 시험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나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학교마다의 스타일이 있잖아. 다 다르단 말이지. 전국에서 기출됐었던 문제들을 쫙 선생님 분석을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업법이랑 그리고 해석이랑 그리고 서술형이랑 이렇게 세 파트를 나눠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업법의 비중이 좀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은 점수로 따졌을 때 막 50점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50점 언저리 이렇게 차지하는 경우가 비중이 많겠죠. 업법의 유형을 한번 보시면 보통 이게 이제 기출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요. 이런 식으로 밑줄형. 이게 지금 학평이나 수능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데 유형이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는 케이스를 보면 밑줄이 조금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모두 고르래. 틀린 거 모두 고르시오.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찐 실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다른 케이스가 이렇게 또 밑줄이 엄청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딱 보는 순간 뚝 약간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진짜 왜 이러시지. 이런 시련을 좀 안겨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쨌든 업법을 잡고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릴 건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중등 영어랑 고등 영어는 다르거든. 근데 보통 중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아웃풋이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이게 알지. 그렇게 계속 시련을 겪다 보면 좀 이 전투력이 상실이 된다라고 할까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지금 잘 들어왔어. 선생님이 정확히 알려드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중학교는 개념 중심입니다. 개념을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 어떤 그런 챕터가 있잖아요. 관계부사 이렇게 배웠어. 그러면 중학교 때는 그 범위 내에서 개념을 배우고 문제풀이 적용을 한단 말이지.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문제를 풀면 보통 이제 문제가 없이 그냥 잘 풀렸을 거거든. 그래서 중학교 때 점수 잘 나왔어. 중학교 업법이랑 고등학교 업법이 달라지냐. 새로운 개념을 배우냐. 그건 아니야.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계속 나오는데 왜 고등학교 업법은 틀릴까. 이게 어려울까. 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는요.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응용을 하는 것이 메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응용? 무슨 응용이요. 선생님.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봐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다라는 거는 얘가 관계 대명사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스스로 해야 돼. 여기 있는 ing가 어느 챕터에서 배웠냐 하면 동명사, 분사, 분사 되게 많잖아. 얘가 어디에서 나온 애를 지금 묻는 거지. 얘를 딱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자 이거를 우리가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라고 얘기해요.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 개념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건데 자꾸 이게 어법이 틀리니까 개념을 계속 돌려. 계속 계속 개념을 돌리면서 어? 나 지금 이거 아는 거를 계속 이제 확신을 받으며 어? 내가 아는 거네. 아는 거네. 그리고 또 문제를 풀면 틀려. 그리고 또 서해 해설지를 봐. 그러면 해설지의 관계 대명사. 어? 나 관계 대명사 아는데? 이거 또 아는 건데 틀렸네? 이게 반복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느껴야 돼. 잠깐만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맞아.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고등학교에서의 핵심은 응용을 하는 것. 개념을 응용해서 출제 의도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는데 설마 학교 선생님이 막 원어민처럼 이거 자연스러운 짓고 올라봐. 막 이런 거 아니잖아. 얘를 본 다음에 출제 의도가 뭘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범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있잖아요.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정말 막 막 그 뭐라 마이크 해가지고 얘들아 고등학교의 영어 어법은 출제 의도가 다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들 몰라요. 이거 이제 감을 못 잡고 핀트를 자꾸 이상한 데서 찾는단 말이지. 그래서요. 제가 런칭을 할 때도 이 출제 의도 파악하기라는 영문법 개설을 했어요. 영문법 강좌를. 근데 우리 회사에서 컨테이팀이 아 선생님 이게 제목이 조금 애들이 느끼기에는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되게 어려운 강좌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사실 뭐 내용이 어렵진 않거든.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수업이니까. 근데 이제 내가 굳이 그냥 안 바꿨어. 제목을 쉽게 바꿀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들어와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바꾼 이유는 고등영어 어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은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걸 확고하게 그냥 쭉 밀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혹시라도 우리 학교 어법 비중이 많다. 근데 그 어법의 포인트들을 내가 밑줄 쳐있는 거 딱 본 다음에 어 이거 뭐구나 라고 바로 출제 의도가 안 보인다. 라는 친구들은 이번 여름방학 때 이거 무조건 잡고 가세요. 출제 의도 파악하기는 수능 때까지 그냥 쭉 가는 거야. 수능 때 출제 의도가 갑자기 바뀌지 않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 학교 어법이 많이 뭐 비중이 많다. 그럼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되는 포인트인 거야. 뭐 암기 이런 걸로 안 돼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아 우리 학교 이렇게 안 나와서 참 좋다. 축하드려요. 그런 친구들은 축복 받은 거야. 우리 학교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했어도 괜찮아. 괜찮아. 좌절하지 마. 왜냐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뭐 ING 포인트가 여기에도 지금 밑줄이 쳐있지.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야. 여기 있는 이 ING 포인트가 있구나라고 체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밑줄이 길어진 거는 이 전체를 다 물어보는 거 아니야. 하나하나 하나. 아니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출제 포인트로 배우는 것들 있지. 그것들만 딱딱딱 체크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길더라도 괜찮다. 자 이렇게 우리 어법 마무리 짓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휘 구문입니다. 어휘 구문은 이건 둘을 합치면 해석이 되거든. 그러니까 해석이 좀 중요해지는 학교들이 있어. 예시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내용일치 불일치인데 보시면은 이 원래 시험 범위에 포함했던 이 지문 있죠. 이건 우리가 미리 시험기간에 분석을 했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완전히 새로운 텍스트. 1번부터 5번 거의 지금 버금과 이 길이가 비슷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처음 보는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얘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자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중요한 게 딱 두 가지가 되겠지. 해석을 하려면 일단 어휘를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어휘들을 조합해서 우리말로 붙이려면 정말 기본 같은 그런 기본 중에 기본 구문이 있지. 어려운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문장에 이거는 이제 주어구나 뭐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구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근데 어휘를 다 알아도 해석이 안 된다. 혹은 이 어휘들이 약간 내가 항상 알고 있는 단어인데 해석을 하면 외계어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 건데 여기 1번 있죠. 이거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1번에 한글 뜻 다 드렸죠. 그러면 뜻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뜻인데도 왜 해석이 안 될까를 보시면 여기 초록색에 older 더 늙은 counterpart 상대 이거 다 사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뜻이지. 그랬을 때 어? 뭐 현대 기술들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더 늙은 상대는 뭐지? 되게 이해가 안 되잖아. 외계어 맞지? 이거 완전 외계어야. 근데 단어는 얘들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단어는요. 핵심적인 이미지 맥락적으로 같이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더 늙은 게 아니라 이건 오래된 이란 뜻이고 counterpart는요. 얘가 약간 되게 애매한 단어인 게 원래 사전에 치면 상대 뭔가 대응하는 것 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카운터가 반대편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그 상응하고 대응하는 것 누가 막 상응하고 대응한다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지. 그치? 평생 안 쓰는 말인데요. 근데 이런 단어들은 대명사 취급하시면 돼. 여기에서의 counterpart는 이 테크놀로지를 받고 있는 단어였거든. 그러니까 아 오래된 기술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현대기술과 오래된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문장인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단어 해석에 의역이 안 된다. 이거는 어휘를 융통성 있게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항상 이제 강조하는 거는 어휘적인 부분에서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이미지가 있잖아.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습을 해나가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원래 해석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지금 이렇게 단어 단어 단어들이 그냥 뜻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해석에 안 붙지. 이렇게 안 붙지. 자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단어 뜻을 다 알고 뭐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도 해석이 안 되는 건 구문이 안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막 야 해석을 하려면 문법을 알아야 돼. 그 문법 얘들아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문법은 약간 달라. 그런 구체적인 그런 문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해석을 할 때는 그냥 딱 우리가 배웠던 문장의 형식 있죠. 이거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문장의 형식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왜 중요하냐. 그냥 조사의 기능 이라고 하면 조금 더 와닿을까. 조사가 뭐죠. 우리말로 했을 때 은느니가 을률 이런 게 조사지. 영어는 조사가 없단 말이야. 아니 도대체 이 언어는 조사가 없으면 누가 뭐를 했다라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어순으로. 그 어순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문장의 형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을 그런 이유에서 배우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웠던 개념에는 문제가 없어. 중학교 때 다 배웠다니까요. 근데 배웠는데 응용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어법도 그렇고 지금처럼 해석도 마찬가지야. 형식을 배웠어 근데 응용을 못해. 이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고등영어의 핵심은 응용입니다. 응용.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게 메인 포인트가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이렇게 형식 같은 거 배울 때도 있잖아. 뭐 어디다 은느니가 붙일지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어 같은 것도 메이크 같은 단어 있지. 이런 단어들도요. 이게 1형식부터 5형식이 다 된다. 예쁜 말 아니야. 되게 많아. 1형식부터 5형식이 다 되는. 근데 형식을 알면 단어를 해석하는 그 아까 얘기했던 의역도 가능해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식은 파면 팔수록 볼 게 많아요. 여러분 진짜. 이 메이크 라는 게 원래 만들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1형식 배울 때 1형식의 특징 1형식 동사의 특징을 뭐라고 배우냐면 왕래 발착이라고 배워. 왕래 발착의 성격이 있다. 그 왕래 발착은 오고 가고 왕래하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거지. 1형식으로 쓰인 동사들은 그런 성격을 띄고 있다라고 배우게 돼. 그러면 이 메이크가 우리 구조 파악했을 때 알 수 있잖아. 뭐 지금 몇 형식이네. 알 수 있잖아. 1형식으로 쓰였잖아. 그러면 왕래 발착이 됩니다. 만들다가 아니야. 향하는 거야. 향하는 거야. 왕래하는 거야. 왔다 갔다 거리고 이런 의미를 내게 된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get 같은 것도 그래요. 원래 get하다 이런 무언가 없다 라는 뜻이지만 우리 왜 회화체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Hey, where are you? I got to the station. 나 지금 뭐 역에 도착했어. 너 어디야? 이럴 때 그럼 이때 get은 얻다가 아니라 get to the station. get 뒤에 목적 없지. 그러니까 1형식이란 말이야. 이럴 때는 도착하다. 왕래 발착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하나를 배워도 얘들아 응용을 하는 능력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뭐라고 할까요? 막 도와주고 싶어요. 아니 왜 배웠던 거를 못 써먹고 계속 개념만 돌리고 있는지 그게 아닌데 지금 시간은 시간대로 노력은 하는데 자꾸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노력을 하면 계속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 여름방학 때는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 학교에 해석을 요하는 문제들 가령은 지금 내용일치 불일치뿐만 아니라 빈칸이라던가 대입학에 해당하는 주제, 제목, 요제 이런 것도 다 영어선지로 나오잖아. 그치? 아니면 지문 변형이 좀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지금 얘기했던 이런 해석을 하는 연습 두 가지가 필요했지 어휘, 구문 어휘, 구문 제대로 한번 응용을 해보자. 이번 여름방학 때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영작, 서수령인데요. 이 서수령도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좀 보시면 지금 요거 기출됐던 문제 중에 요렇게 지금 빈칸을 뚫어놓고 한글 해석이고 뭐가 없어. 그리고 주어진 단어는 네 개의 단어인데요. 총 여덟 개의 단어로 작성을 하시오. 자, 요거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 원래 모의고사에 나왔던 게 원문이거든. 모의고사에서는 Getting yourself rejected 세 단어야. 근데 변형이 됐던 게 지금 보시다시피 여덟 개의 단어 세 단어를 여덟 개의 단어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뜻은 똑같지만 완전히 새로운 영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요정도의 수준이면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죠. 소수령에서 어려운 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아. 어렵다. 어렵다. 우리 학교 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완전 찐 영작 실력을 물어보는 학교 예를 들면 이거는 약간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네 생각을 적어봐. 이런 학교도 있어. 그럼 진짜 영작을 해야 되거든. 이런 경우에 뭐 암기로 지문 통함기를 한다고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해답이 될 수가 없어. 솔루션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친구들 그럼 그냥 좌절해야 되냐. 우리 학교 이러니까 포기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건 맞아. 영어에 앞에서 했었던 우리 케이스 1의 어법 그리고 케이스 2에 해당하는 어휘 구문까지 싹 다 해주셔야 되는데 잠깐만 새 어법이 왜 중요한데요? 라고 하면 서술형은 결국에 어법 문제를 콜라보레이션으로 묻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아웃풋으로 물어보는 방식이 다를 뿐이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법 포인트는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ing 있지? 이게 by ing의 우리 동명사 관용 표현으로 출제 의도 포인트 잡힙니다. 그리고 yourself 제기대명사 이거 어법 포인트 굉장히 큰 거지. 그리고 where 관계부사 어법 포인트죠. get rejected BPP 수동태 어법 포인트죠. 그러니까 4개의 어법 포인트를 묻고 싶었던 거야. 학교 선생님은 그냥 아무 문장에다가 막 이렇게 뚫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지금 구문도 하라고 했잖아. 왜 그러냐면 put somebody in situations 이런 게 구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구문까지도 정확히 우리 친구들이 구사할 수 있는지 이걸 묻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의도를 좀 아셔야 돼. 학교 선생님이 무슨 생각으로 나를 괴롭히시는 건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고 똑똑하게 접근을 하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약간 좀 위로를 해주고 싶어. 그래도 그래도 이제 위로가 안 되죠. 아 그래 우리 학교 할 게 많구나. 조금 마음이 좀 텁텁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다 하고 나잖아. 그러면 그래도 이게 좀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성취감은 정말 이루 말하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면은 그냥 그 동네에서 다 알아. 아 그 어디 학교 있잖아. 거기 영어 시험 막 해리야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지. 야 나 알지 그 어디 학교 영어 1등급이야. 이러면은 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그냥 이제 버리는 지식이 아니야. 이들아 영작을 하는 연습을 해서 이렇게까지 해낼 수 있다라는 거는 평생 가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거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되거든. 그냥 인품만 한 게 아니라 아웃풋으로 꺼낸 거잖아. 그러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영어 안 쓸까요? 글로벌 시대인데요. 영어 계속 써요. 그럴 때 여기저기서 다 써먹고 인정받을 수 있다. 어 이거 진짜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어려운 거는 조금 그렇지. 근데 이걸 극복하면 엄청난 성취감 플러스 여러분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뭐 미치는 거 아니에요. 미치는 장사 아닙니다. 좋게 생각을 하자는 것도 있고 실제로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냥 업법을 그냥 이렇게 딱딱딱 그냥 입력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친구들은 계속 쓰는 연습 아웃풋으로 꺼낸 연습을 하셔야 돼. 업법 공부를 해도요. 아 출제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영작하는 내가 실제로 써보는 것을 아웃풋으로 꺼내서 연습하는 것도 한 스텝 더 하시는 게 좋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나는 더 추천을 하는 게 뭐 예를 들어 영어로 일기를 쓴다거나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하는 걸 좀 추천을 하는데요. 혼자서 하다 보면 이게 맞는 말인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첨삭을 받으면 참 좋지. 근데 첨삭 받을 곳이 많지 않죠. 그치.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학원 선생님한테 묻기도 좀 그렇고 근데 저는 제가 여러분 얼굴을 모르잖아요. 아 일기 좀 부끄러운데 그래도 괜찮아. 그냥 지뢰응답에다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또 첨삭하는 거 도와드릴 테니까 이런 친구들은 진짜 선생님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 선생님도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기에서 얘기했던 이런 강좌들을 좀 저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서술형 강좌가 지금 기출로 기출 문제 푸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조금 더 쉽게 서술형 영작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강좌도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커리큘럼 영상 곧 찍을 거거든요. 하반기용으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름방학 버그 패치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 여름방학을 기회로 삼아서 정말 다음 2학기 때는 1학기 때 우리 고생했잖아. 근데 고생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왔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결과 나올 수 있게 이번 여름방학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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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